알았어요. 신승현씨가 50대 중반 아저씨팬입니다. 다비치 정말 좋아하는데요.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. 처음 어땠어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첫인상 정말 예쁜 고딩? 예쁜? 고딩. 어여쁜 고딩. 어여쁜 고딩. 아, 근데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어요? 네. 그렇죠. 민경연은 고등학생 때였군요. 네네네. 첫, 잠깐 안녕하세요였어요? 네. 네. 그리고 언니는 제가, 그래 다섯 글자로 해보면 이럴 수 있겠다. 한국 비욘세. 처음 만났을 때 제가. 한국 비욘세! 한국 비욘세! 한국 비욘세! 한국 비욘세! 한국 비욘세. 기분 좋은데요. 지금. 아니 왜냐면 제가 언니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비욘세 노래를 불렀는데. 그때 뭐 불렀죠? 제가 알리샤키스 노래를 불렀어요. 아, 비욘세가 아니었어? 알리샤키스 뭐였던지 한번. How come you don't call me anymore?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. 한국 비욘세 아니고 알리샤키스. 알리샤키스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비욘세. 비욘세의 면모가 보였다. 동생을 잘 키웠네요. 지금 우리의 엠도의 딱 이승을 Triple CornIRE, 감사합니다.